전남 나주시가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넓힙니다. 이에 따라 나주시는 지방세를 낼 때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가운데 한 개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장당 공제세액을 500원으로 두 개 모두 신청하면 천원으로 확대합니다. 이 세액공제는 면허분 등록 면허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목이 대상이고 납부기한 전달까지 신청하면 적용됩니다. 이 세액공제는 면허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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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허세가 있습니다.